좀비 덤! 좀비 덤! 좀비 덤 호러 코믹쇼! 좀비 덤! 천재, 발명가, 좀비! 천재일까? 엉터리일까? 기상촌의 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발명가 좀비! 좀비를 짝사랑하는 중! 오늘도 뭔가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좀비! 어떤 발명품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좀비 덤 호러 코믹쇼! 좀비 덤 호러 코믹쇼! 좀비 덤 호러 코믹쇼! 발명품 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기계! 가상현실을 보여주는 VR! 보안장치! 사이보그 좀걸! 투명망통! 우와! 좀비 덤 호러 코믹쇼! 좀비 덤 호러 코믹쇼! 좀비 덤 호러 코믹쇼! 좀비 덤 호러 코믹쇼! 차가기도 하고, 정말 애썼네요. 하지만, 매번 차이는 존재! 아이쿠! 결국,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존걸 때문에 사이보그 존걸을 만들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사이보그 존걸과의 사랑도 이뤄지지 않았죠! 불쌍한 존재! 어머, 뭔가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것 같지 않나요? 조금은 위험할 것 같지만, 존 잭의 새로운 사랑을 응원합니다! 엄마! 천재인 듯, 아닌 듯, 어딘가 엉성하고 괴팍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존 잭! 앞으로, 존 잭의 다양한 모습과 발명품들을 기대해주세요! 좀비덤 호러 코믹쇼! 존 잭의 발명품! 스컬시티의 무시무시한 발명 천재, 존 잭! 실수도 저지르고, 가끔 엉뚱하기도 하지만 천재적인 감각을 지닌 존 잭의 발명품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좀비덤 호러 코믹쇼, 존잭의 발명품! 지금 시작합니다! 좀비. 존잭이 복잡하게 생긴 발명품을 들고 나왔어요. 어? 치킨을 그리더니 기계 안으로 넣네요? 설마 치킨이...? 달기 나왔네요. 소원을 이뤄주는 기계구나 기계에 문제가 생겼나 봐요 점재기 강아지가 됐네 이번에는 또 뭘 만들고 있는거지? 깜짝이야! 가상현실을 보여주는 안경인가 봐요! 안경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는데 이런 배터리가 없네요 종재가 안돼! 걔는 진짜 종치란 말이야! 와! 종재기 종치를 혼내줬네요! 아! 종잭! 안경을 벗으면 어떡해! 종재기, 이번에는 뭘 만드는 걸까요? 투명망툭? 종잭이 투명망투를 입고 종콩을 골탕 먹이려나 봐요! 조준하시고 쏘세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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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종재 그만해! 그러다가 혼난다! 아이고, 결국 들통이 나버리네요! 으악! 아, 적 사랑하는 종걸에게 오늘도 사랑을 고백하는 종재! 하지만 오늘도 역시나 차이고 결국 종잭은 종걸과 똑같이 생긴 사이보구를 만듭니다 이제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지만 사이보구 종걸의 과한 사랑과 과한 힘과 과한 집착에 결국 탈출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녀가 누구인가 바로 사이보구 엄청난 속력으로 존재기를 따라잡아버리는 사이보구 종걸 정말 무섭네요 이번엔 진짜 종걸을 위해 보안장치를 발명한 존재 우와 정말 안전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보안장치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합니다 종걸이 향수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울리는 보안장치 소방관까지 출통했네요 살짝 낀 방귀에 작동하는 초강풍 환풍기 결국 화가 단단이 난 종걸 보안장치를 부수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발명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나요? 존재기 또 어떤 걸 발명할까요?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호기심 대마왕 모모 갖고 싶은 것은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두뇌 회전이 빠르고 행동이 민첩한 좀비 그는 정체뿌명 등을 번쩍, 털 번쩍, 번쩍 번쩍 나타나는 모모 갑자기 나타나서 좀비덕들을 놀라게 하고 호기심 레이더망에 걸린 것은 친구들이 한눈을 팔 때 몰래, 쓱,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데 모모는 왜 자꾸 친구들의 물건을 빼앗는 건가요? 네, 모모는 단추로 세상을 보는 아이라서 유독 예쁘고 반짝이고 새로운 물건에 관심이 더 많은 아이랍니다 아아 그래서 물건을 가져가는 거였군요 모모는 물건들을 막 남의 걸 훔치고 막 가져오고 집에다 모으는 걸 좋아해서 옷에다가 최대한 물건을 많이 집어넣을 수 있게 이런 무한의 공간을 가지고 셔터를 이루어야겠다 물건도 잘 담고 달리기도 어찌나 재빨인지 다른 친구들이 따라잡기 힘들 정도예요 하루는 평화롭게 연구를 하던 존재기 실험 물약을 몰래 먹고 괴물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이고, 무서워! 하나야, 얼른 도망쳐! 역시, 좀비 덤 최강자! 하나한테 따끔하게 혼내버렸대요! 모모의 이름을 모모로 지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야? 뭐지? 뭐? 뭐야? 뭐? 뭐? 하고 나면서 애들이 모모라고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모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모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뭐지? 도끼? 어, 강아지인가? 좀비 덤 세계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정체모를 동물 중의 하나입니다. 그가 어떤 동물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모모의 정체를 알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무 cath Stroosen 뭐 vite 으핳 태어난 호기심쟁이 모모 모모야! 친구들 물건 connecting us 앞으로 사이좋게 지네 빠르게 그럼 여러분 바이바이 모모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빠르고 익살스럽고 모모에 대해서 궁금하면 모모 머리 위에 있는 상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UR코드가 있는데 QR코드가 있거든요? 그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모모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나도 찍어볼까? 뭐? 어 prze우! 어 누 비다 Concept! 어 누 비다 вот다 bo!